네, 최근에 대형건설주는 저희 연초에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흐름이 또 좋습니다. 그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왜 중소형 건설사를 봐야 한다고 가지고 나오셨나요? 지금 계속 그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 다시 건자제는 지금 해드렸잖아요. 건자제 중에 몇 개 빼먹은 거 있는데 지금 계속 또 돌아, 시멘트부터 또 시작되는 거 아시죠? 계속 돌아요. 지금 이게 사이클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건설업황이라는 건 한 번 살아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가기 때문에 한 5년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도 바이든이 인프라 정책, 그거 발표하는 순간 도로부터 교량, 다리부터 전체 건설까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게 메인이라고, 메인 테마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건설사들이 밑에서 오른 것 같지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대형 건설사들부터 쭉 볼까요? 큰 것부터 움직이니까 지금 HDC 현대 산업 개발 2021년 들어서서 20개월 선 위로 올라와서 지금 이제 거기서 자리 다지고 있고요. GS 건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기나긴 이동평균선들의 눌림을 뚫고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다 뚫고 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항상 120개월 선에 막혀 있었거든요. GS 건설은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해서 120개월 선이 위에, 머리 위에 항상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드디어 뚫어냈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이제 뚫어냈거든요. 얘도 120개월 선. 120개월 선이 머리 맨 위에 있다는 거는 정말 장기간 하락을 한 거예요. 이거는 120개월 선. 이게 120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몇 년짜리인데 이게 위에, 머리 위에 있었고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 물론 이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제적 지주회사로서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사 업황의 순도가 100% 작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물산도 밑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DL, 대림산업이 DL로 바뀌었잖아요. DL, DL, ENC, DL건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탄력은, 탄력은 중소건설사가 훨씬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탄력은. 그래서 지금 중소건설사 중에 이미 뜬 게 있고 안 뜬 게 있고 그런데 몇 개를 좀 보려고요. 일단 화성산업 볼게요. 화성산업은 화성산업 이것도 지금 전혀 뜨지가 않았거든요. 일단 지금 기술적인 것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도 있잖아요. 기술적인 완전 차티스트에 입각해서 차트 파시는 분이 있고 나는 차트를 못 믿는다. 차트 후행인 것 같다고 해서 재무제표 분석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 보시는 분은 이게 일단 너무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체 성장이 더뎌서 매년 PER, PBR이 낮아서 그냥 그 업종의 특성이 돼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크게 평가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건설업종 PER, PBR 낮은 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건설업항의 특징이 돼버렸는데 그걸 갖고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그냥 인기가 없는 거니까 그게 절대적인 숫자는 낮지만 그게 올라갈 건덕지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PER이 4배고 3배고 PBR이 0.3, 0.2면 뭐하냐? 시장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3만 배, 4만 배 PER을 받아도 심풍제약처럼 이슈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지금 시점에서 그걸 하냐?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평가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저평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PER, PBR이 낮은 게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맨날 인기가 없는 애는 10년째 인기가 없는 애가 그게 인기가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인기가 없는 요인이 있겠죠. 인기가 없는 요인이 있는 건데 어쨌든 한 번씩 볼게요. 이게 PER이 작년도에 작년도 실적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2020년은 이제 다 끝났어요. 확정이 된 거잖아요. PER이 4.67이고 PBR이 0.3이거든요. 이게 화성산업이 엄청나게 낮아요. 일단 낮고 뭐 이게 5배도 안 되니까 PER이 이 정도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밑바닥에서 이제 틀었어요. 이제 굉장히 위치에너지상 부담이 없어요. 일단 20개월선 위에서 쌍바닥, 상승엔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는 화성산업은 대구에 본거지가 있는 회사고 가장 최근에 따낸 거는 대구에 협진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소규모 재건축 이거를 따냈거든요. 이걸 따내서 여기가 협진 아파트가 북대구 IC랑 팔공산 IC 인터체인지가 옆에 다 붙어 있는 데다가 KTX 동대구역 여기가 근처에 있어요. 이게 위치가 되게 좋은 데고 그리고 화성산업의 강점은 뭐냐면 공원을 많이 수주했어요. 공원을 공원을 많이 수주했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 4대 공원이 있대요. 올림픽공원 월드컵 평화의 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이 중에서 화성산업이 한 개 두 개가 있어요. 월드컵 평화의 공원하고 북서울 꿈의숲 둘 다 다 가보긴 했는데 북서울 꿈의숲은 좋더라고요. 저 노루 그 사슴한테 사슴 보러 많이 갔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공원의 강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원 쪽 이런 거 조경사업 이런 거 따내는 데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항상 PR, PBR에 낫고 이 정도 이런 상황이고 이것도 결국 건설 경기 회복되면 뜰 수가 있고 대구 경기 대구의 경기에 조금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회사죠. 이게 지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지역의 맹주들이 두 번째는 계룡건설이에요. 계룡건설 이거는 충남의 맹주죠. 이거는 충남의 맹주 얘도 볼까요? 얘도 얜 더 심하네요. 이게 장전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2.66이에요. 2.66 두 배밖에 안 돼요. PER이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주당 순익 그러니까 2년이면 순익을 뽑아낸다는 회사가 그리고 PBR이 0.4배 더 심각한 이게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더 심해요. 이거는 그래서 PER이 두 배밖에 안 되는 거다. PER이 200배를 가도 그냥 정당화돼서 날아가는 게 많은데 물론 업황의 특성이나 그런 걸 고려해야겠죠. 근데 절대적인 수치가 워낙에 낮아요. 일단 그리고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고점이 돌파가 됐거든요. 화성산업은 2018년 고점이 돌파가 안 된 상태고 계룡건설은 최근에 한 거는 아까 화성산업 얘기 안 드린 게 화성산업이 파크드림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주택사업을 해요. 지금 먼저 주택사업하는 것부터 얘기해 드리고 뒷부분에 가면 토목사업 얘기해 드릴게요. 계룡건설은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동탄 호수공원 옆에 있는 리슈비를 공급하는 걸 따냈고요. 여기가 동탄역 근처에 있는데 동탄역에서 지금 그 GTX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면 서울의 2호선 삼성역까지 20분 물론 물론 그 너무 아파트 광고하는 거는 믿지 마시고요. 아파트에서 금방 걸린다고 하는데 광고 카피 갖고 나오신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라고요. 이게 뚫려도 그 GTX에서 출발하는 걸로 20분이지 GTX까지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걸어가고 그러면 한 5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2023년 개통 예정이고 이게 대전 서구의 본사가 있어요. 그리고 충청권에서 토목 도국공사를 시행했고 이게 수도의전 대장주로 얽혀가지고 조금 등락이 심한 경우에 이게 대동건설은 대표적인 또 정치 테마죠 아닙니까? 네. 이게 그렇죠. 정치 테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정책 테마죠. 이 수도의전 얘기만 나오면 얘는 일단 수도의전 테스크포스나 이런 건 다 만들어져서 회의가 항상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선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 같기도 하고 그런 이슈가 하나 껴있다. 그런데 PER은 2배고 PBR은 0.4배짜리니까 여기서 정책 테마로 얽혀져서 급등을 해도 일단 재무 지표상으로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원 개발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이게 역사상 신고가거든요. 동원 개발이 지금 그런데 이게 놀랄만한 영업이익률이 있어요. 아까 영업이익률 아까 10배가 안 돼요. 두 개는 앞에 두 개는 이게 영업이익률이 얼마짜리냐면 30배 건설사 중에서 이런 거 보셨나요? 영업이익률이 30배요. 30배 메디톡스예요. 바이오 바이오입니까요? 왜 이렇게 높아요? 건설계의 메디톡스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잘 남는 것만 잘 따내거나 아니면 원자재를 어떻게 잘 컨트롤을 잘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17배예요. 이건 재무가 너무 튼튼하거든요. PER이 그렇다고 높냐? PER 3배 PBR 0.5예요. 그런데 역사상 신고가를 갖는데도 계속 주당순이익 주당순 자산이 계속 따라오면서 PER, PBR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고 굉장히 좋은 지금 회사죠. 그래서 이거는 부울경 지역. 약간 달라요. 화성산업은 대구고 동원개발은 부산, 울랑, 경남 지역이에요. 약간 그쪽 다 달라요. 대구가 대구라는 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은 또 정서가 다 다르거든요. 경상도지만. 그래서 부울경 지역 시공능역 1위 건설사예요. 동원개발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창원의 핫플레이스로 뜬다고 해요. 북면의 신도시가 개발 중인데 여기에 창원무동의 동원 로얄드크 1차를 분양하고 있다. 이 동원은, 동원개발은 로얄드크고 화성은 파크드림이고 계룡은 리슈빌이에요. 각각 자체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이게 괜찮아요. 우리가 GS, 자이나, 상성북산은 레미암만 너무 알고 있지만 이 각각 지방의 건설사들의 이 브랜드들이 수도권으로도 조금씩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씩 노리고 있어요. 틈새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 46년 동안 전국 100여 개 사업장에서 동원 로얄드크 브랜드로 7만 6천여 가구를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이미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거가 기대가 된다. 지금 수도권에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약간 싼 단가로 들어오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반포 지역의 실패는 했지만 레미안인가 자인가가 원래 가져갔지만 지방건설사가 한 번 호기롭게 도전을 했거든요. 호방건설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입찰 과정에서 굉장히 싸게 하거나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좀 약간 출혈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을 뚫으려고 이런 브랜드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화성산업, 계룡건설, 동원개발 이 각각의 브랜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을 뚫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뚫으면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원개발까지 주택건설에서 강한 거 얘기 드렸고 이제 좀 토목으로 갈게요, 토목. 우원개발이 있거든요, 우원개발. 이거는 토목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우원개발도 PR 6.75배, PBR 1.13배예요. 다른 것보다는 좀 높은데 우원개발은 토목업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것들이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산업단지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랑 일하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얘는 토목공사 위주예요. 가장 최근에 작년 7월 달에 한화건설하고 대형건설사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한화건설이 지금 도봉선하고 옥정의 광역철도 209 건설공사 개혁 체결했는데 여기에 우원개발이 같이 들어갔고요. 2024년 8월까지 진행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서 하는 인프라 관련 인프라 관련 쪽 얘기 나오면 여기 우원개발 쪽이 들어가는 거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대선 정책 중. 그리고 이것도 지금 20개월 선에서 이제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서 지금 라인이 딱 어디냐면 2015년부터 계속 막혀있던 라인이에요. 여기가 뚫리면 만 원까지는 열려있거든요, 지금. 만 원까지. 건설이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 주죠? 이것도 엮였나요? 하도 뭐 여러 가지 엮여서 뭐가 엮였는지 모르겠어요. 중소형 건설자는 거의 다 이제 웬만하면 한 분씩 다 엮여서. 그냥 뭐 다 엮여서. 왜냐하면 건설사고 또 중소형 건설사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 완전히 엮여서 그냥 아시는 건 뺐어요. 일본 정책이니까. 예를 들어 동신건설은 너무 그쪽으로 완전히 엮여버렸잖아요. 그런 거는 빼신 거군요. 이미 훼손이 돼버려서. 너무 정책 테마나 정치인 테마로 분류되는 건설사들은 제외시키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지지율, 지지하시는 분은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호 개발. 그러니까 우원 개발하고 3호 개발은 지금 뭐에 연관돼 있냐면 먼저 뒷부분에 준비한 자막을 얘기 드리면 지금 예타 면제 요구.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패배했는데 여당이 아직 180석을 갖고 있어서 이게 밀어붙이면 정책은 통과가 다 되거든요. 헌법 개정 말고는 사실. 그렇죠. 200석이 안 되지만 180석으로는 정책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이게 예비타당성 평가라고 이 예비타당성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시일이 오래 걸려요. 시일이 오래 걸리면 건설사들은 부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있냐면 지금 예타 면제 기준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다가 국가에서 재정하는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면 여기서 신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 이걸 실시를 해야 돼요. 예비타당성 실시를 해야 돼요. 평가를.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당에서 그 증권가에 계시던 분이 가셨잖아요. 홍성국 씨 아시죠? 유명하신 분. 홍성국 전사장. 그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두 배로 올리는 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500억 원 이상을 1,000억 원으로 올려버리자. 이게 그러면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안 되는 것들은 예비타당성 평가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모개발이나 우원개발처럼 이런 회사들은 호재죠. 이게 호재예요. 사모개발이나 우원개발처럼 토목건축 관련 업을 주로 하는 건설업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개발은 도로, 지하철, 항만, 이쪽 토목건축, 토목건축공업사업에서 1위 건설사거든요.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이건 또 GS건설. 아까 우원개발은 하나건설이랑 들어갔고 사모개발은 GS건설이랑 들어갔는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여기에 검단연장선 409건설공사가 있어요. 여기서 토공 및 구조물 공급계약. 여기서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사모개발은 또 그걸로 엮였더라고요. 지금 지난주에 마지막 날 특수건설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뭐냐면 지금 서초구, 반포동에 계속 거기 맨날 상습 정체 구간이 있잖아요. 경보고속도로. 그거를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지상에다가 입체적으로 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하화한다고 해서 특수건설이 지하에 파는 전문이거든요. 동아지질이랑 특수건설이. 얘네가 강하게 갔는데 사모개발도 엮였더라고요. 특수건설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특수건설, 사모개발, 우원개발 이런 쪽이 개발자 들어간 게 보통. 그러니까 토목 관련이에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굉장히 호조세를 띌 수가 있다. 그 삼형제 있잖아요. 특수건설, 이화공영, 우원개발. 그렇죠. 이화공영도 옛날에 너무 4대강으로 엮여서 간 이력이 있어서. 지금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까지 크게 급등한 것을 보면 이건 테마주로 일단 엮여서 그렇게 해서 좀 급등을 한 것 같아서. 사모개발도 PER이 5배고 PBR이 0.4배예요. 이게 다 중소형건설사들 보니까 대형건설사들도 마찬가지인데 PER이 4배, PBR은 다 2배, 3배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도 부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년 저평가라 안 오르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슈가 생기면 저게 숫자가 높아져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슈가 높아지는 뭐가 터져도 올라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중소형건설사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늘 좀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늘 이렇게 특히 선거 시즌에는 정책 테마로 엮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 주가가 춤을 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실적과 펀더멘털과 이슈로 접근을 해서 그런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책 테마로 엮였는데 실적이 엉망, 징착이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재무제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재무제표가 너무 안정적인 상황에서 여기서는 테마로 얽혀서 상승을 해도 기본적으로 다른 말도 안 되게 간 PR, PBR에 도달할 수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빼신 게 특수건설 빼셨고. 아니요. 특수건설을 뺐다기면 특수건설은 상한가를 가서 부담스러워서 뺀 거고 그리고 지금 PR, PBR에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지금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게 건자재, 업황, 사이클까지 도는 걸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형건설사도 밑바닥에서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건설사를 제가 보기에는 주택 쪽 하나랑 토목 쪽 하나를 넣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안 오르는 걸로 봤을 때는 화성산업이 좋은 것 같고 위치에너지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올랐어도 재무제표가 가장 좋은 걸로 하고 싶다고 하면 동원개발이 탑이고 지금. 너무 영업익률이 말도 안 되니까. 건설사에서 30% 영업익률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개발 쪽에서 우원개발, 사모개발 있는데 저는 이 두 개 중에는 사모개발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많이 간 건 뺐어요, 사실. 주택 쪽에서 한신공영 같은 건 날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뺐는데 한신공영이 날아갔어도 그것도 PBR이 0.23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이 온다. PER, PBR이 저기서 두 배를 가도 지금 적당한 선까지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 면제 정책도 있고 지금 사이클 전체가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구리 가격이나 철관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결국 견설 분양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결국 건설사들은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이 개선도. 그래서 중소건설사도 수익률 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빼놓으시면 좀 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 수납매 차원에서 중소형 건설사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숫자로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좋고. 다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저는 중소형 건설사 실적 PER, PBR이 이렇게 낮은지는 몰랐어요. 건설 업종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낮아요. 그리고 동원 개발 PER이 지금 거의 바이오순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네, 이익률이 처음 알았습니다. 계룡 건설 PER이 두 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건설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